여러분, 우리 팀이 부르신 선수들에게 박성호님 다행히 여러분들의 박수를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 팀이 선수를 무상 없이 계속해서 시즌을 보내야 된다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구요. 다행히 오늘 선수를 경기를 잘 마쳤습니다. 대한민국의 염전입니다. 내일 또 막 경기도 있어요. 24일 일요일 6시에 고향 소모와의 경기에 함께 엠션팬들 내일 또 경기장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엠션팬들분들께 인사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크래비스 최영원 인사 재량원 고맙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크래비스 최영원도 자막을 통해 하여튼 여러분들!